마포 대교의 생명의 다리 프로그램 마포 대교의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가 전문가들 우려했던 게 오히려 자산 시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낳지 않겠냐. 실제로 자산 시도자가 증가한 바가 있었거든요. 마포 대교의 생명의 다리에 안전 펜스나 투신방지 난간을 설치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수단의 접근을 어렵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그 사람을 살릴 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수단의 접근을 intercept하게 되겠습니다. 너는 그 단지의 접근을 하려고 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